부평구가 지역화폐 부평이음카드를 오는 3월 2일 발행합니다. 부평이음카드의 혜택 살펴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골목상권 지원책을 준비 중입니다. 경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본격 운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봅니다. 부평풍물대축제가 문체부의 예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습니다. 축제는 앞으로 2년간 국내외 홍보 마케팅 부분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인천이음카드. 인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죠.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기본 4%의 캐시백 혜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이음카드에 이어 부평구도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요. 부평이음카드입니다. 인천이음카드의 혜택에 추가 혜택을 더했다고 합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부평이음카드. 부평구와 인천시가 부평이음카드 발행을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기존 4% 캐시백 혜택은 기본. 여기에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2%의 추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혜택플러스 가맹점의 경우 연매출과 상관없이 카드결제 수수료 0.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소비자와 소상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일정 부분 내에서 지원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부에서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혜택플러스 가맹점은 인천이음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혜택플러스 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부평구 경제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부평이음카드는 오는 3월 2일 정식 발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경찰도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총선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시민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부천 오정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오정경찰서 지능팀에 근무하는 지능팀장 이중재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찰이 지난 13일 총선에 대비해 수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네, 우선 선거 상황실의 정식 명칭은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서 경찰청사나 모든 경찰관서에서 24시간 상황을 유지하면서 각종 선거 관련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첩보 수집 활동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가 종료된 이후인 4월 25일까지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에서 어떤 분들을 단속하는 겁니까? 우선 선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우리 경찰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를 규정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강력하게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네, 사실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내가 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시민들이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일반 시민들께서는 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선거 후보자들의 비방 문자 등을 SNS로 유포하는 행위나 선거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이 더욱 바빠질 것 같은데 시민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5대 선거범죄를 비롯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 우리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이나 경찰 112번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적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천 오정경찰서 이중재 지능범죄수사팀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는 소강상태에 접어든 걸까요? 추가 확진자가 사흘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이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28명에서 멈췄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사흘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건데요. 확진자 28명 중 7명은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고요. 나머지 환자들의 상태도 모두 안정적입니다. 보건당국은 추가 퇴원자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1, 2차 전세기로 귀국해서 아산과 진천에 격리됐던 우원 교민들은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퇴소할 예정입니다. 이쯤 되면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웃나라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 상황이 어떻길래 그럴까요? 중국에선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823명 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13일부터 확진 환자가 급등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망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까지 중국에서 1,483명이 코로나19 감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인천시 행정 전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3주째 관련된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처럼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 같아요. 현재 인천 지역 경제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연초에 우리 한중간 사드 갈등으로 한동안 좀 얼어붙었던 우리 지역 관광업계가 우리 중국 기업인 우리 이웅탕 임직원 5천 명이 방문을 하면서 아주 좀 다시 활기를 띠나 하고 좀 기대감을 가졌었는데요. 말씀하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지금 지역 경제가 또다시 좀 얼어붙었습니다. 게다가 연수구의 한 대형 쇼핑몰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또 지역 상권에 피해가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우리 시민분들께서 외출을 많이 좀 기피하시다 보니까 또 외식업계가 직접적으로 좀 많이 피해를 입고 있고 당연히 이제 국내외 관광객도 지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 송도컨벤시아가 국제적인 여러 행사나 또는 전시회 등으로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찾았었잖아요. 지금 최근에 30건에 1만 3,700명이 예약을 취소했고 그리고 16건에 18만 명이 예약을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체 관광이나 기업 회의들도 지금 연달아 취소를 하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들이 이제 수출입과 관련한 피해들도 좀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중국 대금 결제가 좀 지연이 되면서 자금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자동차 부품 등과 같은 이제 각종 제조업체들은 중국 측의 수출 오더가 좀 중단이 되면서 좀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직접적인 피해 상황들이 지금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인천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현재 준비 중인 대책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일 날, 2월 3일 날 경제대책반을 꾸려서 지금 5개 분야가 피해 상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지역 내 소비 심리가 지금 급속히 좀 유축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7일부터 250억 원의 특별경영 안전자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이 좀 차질이 있고 그다음에 무역업체들이 지금 수출이 감소가 되면서 또 그에 따른 간접 피해들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긴급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경영의 지금 안정과 또 판로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인천 지역 관광산업에 대한 의뢰도 한번 짚어보고 가려고 해요. 인천의 경우 이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서울이나 부산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 분야에 대한 대책도 논의를 하셨죠. 네. 지난 11일입니다. 우리 지역관광업계에 관계자들이 모여서 지금 업계 피해 상황도 좀 파악을 하면서 현장을 좀 점검을 했는데요. 인천시장 주재로 인천관광공사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지에 또 인천호텔협의회 면세점 또 주요 여행사 대표들이 좀 참석을 해서 민간 대책회의를 열고 좀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좀 불안해하고 계시고 또 업계가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주요 주로 사용하는 우리 호텔 호텔 한 109개의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구입을 해서 긴급으로 빨리 지원을 했고요. 또 추후에 지방세 감면이나 관광지능개발기금 융자사업 또 경영안전자금 지원사업 등 관광업계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진 환자들이 완쾌 후 이제 하나 둘 퇴원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 이제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국내 첫 번째 확진자도 완쾌돼서 지금 퇴원을 한 상황인데 의료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이제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밝히기도 했어요. 인천시도 감염병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회의를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10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문가들 좀 모셔놓고 우리 시민분들이 지금 극도로 좀 불안해하시고 또 이후에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해서 모여서 좀 회의를 열었는데요. 일단 선별진료소가 어떻게 좀 운영되고 있고 또 향후에는 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혹시 대유행이 됐을 때를 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병상 수급 현황들도 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이신 우리 감염병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들이 인천에 확진자가 있었던 또 의료원이 있었고 또 확진자가 다녀간 대형 소핑몰이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방문객들이 너무 급격하게 감소를 하더라. 그리고 주변 지역에까지도 피해를 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고 해도 감염증 대응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했고 또 안정성이 검증된 곳은 우리 시민분들이 부단해하지 않고 다니셔도 된다. 이런 내용들을 좀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지금의 이런 극도의 불안감과 또 지역경제에 이런 타격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을 좀 주셨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소비 활동에 위축됨 없이 평소처럼 생활하셔도 된다라고 국민들에게 당부를 했는데 인천시도 이와 같은 입장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가 다녀가서 약간의 불안감은 있으시겠지만 소독을 하고 방역을 철저하게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퇴연자가 계속 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3차 감염이 생기긴 했지만 대부분이 이제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거나 가족들이 이제 전염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 일반 시민분들은 지나치게 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가 우리 중소출입기업과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또 지역의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금융지원과 또 이제 마케팅 지원 등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분들이 평소처럼 불안감 없이 경제활동 또 소비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직 이 감염병이 완전히 지금 종식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위생 등과 같은 예방요령들은 또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인천시도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방역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결되고 그리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중국 우한 주민들의 세 번째 임시생활시설로 이천시 국방어학원이 지정됐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 신고자를 대거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 주간 경기도 소식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 세기를 타고 온 세 번째 중국 우한 교민들이 이천시 국방어학원에 수용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천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이 보여준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이천 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천 특산물 홍보대사를 자청하며 침체된 지역 경기 살리기에 보탬을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는 이천시에 6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마스크와 방호복을 긴급 지원했으며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200억 원, 소상공인 500억 원 등 모두 700억 원입니다. 지원 조건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당 최고 5억 원으로 1년 거치 후 2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또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 원으로 1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입니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은 은행 금리보다 1.5% 낮게 소상공인은 2% 낮게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부터 두 달간 도내 31개씩은 4,115건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 1,571명의 허위 신고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에게는 7억 4,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은 다운 계약 체결자 3명과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자 1,568명이 적발됐습니다. 다운 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 3,700만 원, 나머지 1,568명에게는 6억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올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79%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6.33%포인트보다 다소 낮은 것이며 지난해 상승률 5.91%포인트보다도 0.12%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광주, 대구, 부산에 이어 다섯 번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하남시가 9.3%포인트로 가장 높게 올랐으며 광명과 분당 구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정부는 4.9%포인트 상승률로 27위, 양주는 3.04%포인트로 39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경기도 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판교 현대백화점으로 제곱미터당 2,370만 원을 기록했고 가장 싼 땅은 포천장안리의 야산으로 제곱미터당 74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부평의 대표 축제, 바로 부평풍물대축제인데요. 부평풍물대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부평풍물대축제는 앞으로 2년간 국내외 홍보 마케팅에 필요한 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2년 문화관광축제로 정식 지정되면 최대 10년간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부평풍물대축제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우수축제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김포시가 개학을 앞둔 유치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추가로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최근 지역 마스크 납품업체가 어린이 마스크 1만 8,400개를 기부하면서 필요한 곳에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김포교육지원청을 통해 2월에 개학하는 유치원과 학교 일부에 마스크와 방역물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토요일까지 추위는 주춤합니다. 평년기온은 크게 웃돌며 매우 포근하겠는데요. 아침기온 5도, 낮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는 데다 구구의 오염물질까지 또 유입이 되면서 중부지방은 계속해서 공기질이 좋지 못한데요. 마스크 잘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일요일 새벽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일요일 우리 지역 아침기온 1도, 한낮기온 1도로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영하 6도선까지 군두박질 치겠습니다. 한 주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면역력 떨어지기 쉬운 요즘인데요. 무엇보다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토요일 새벽 동해안에 먼저 비가 시작돼 밤에는 중부와 호남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